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보험자들의 범위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13811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손해배당 사건이고요. 건물 내 상가 입주자가 원고였고 피고는 건물주였습니다. 건물주가 상고를 했는데 팍이 환송됐죠.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보험사와 매장 내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그런데 피고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서 지붕보관공사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합니다.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원고의 매장 내 물품 2억, 가설 창고 내에 있는 물품 1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. 총 3억의 손해가 있게 됐죠. 그런데 보험계약은 매장 내 물품에 대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원고는 매장 내 물품 2억에 대해서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왔습니다. 아직 1억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태죠. 그 상태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원심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3억의 손해 중에 20%는 피고가 책임지 않는다. 건물주가. 그리고 그 20%는 6천만 원인데 원고가 아직 보험금에서 못 받은 1억 원 이런 1억 원이 있으니까 6천만 원 전액 지급하라.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아니 원고는 2억 다 받아갔고 나는 20%만 책임지면 되는데 2억 다 받아갔으면 더 나는 줄 게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. 결국 이 판결은 손해가 전체가 있을 때 보험 대상이 된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상호 손해를 분대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고객은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고객은 손해의 보험으로 전부가 안 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로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. 즉 보험 대상이 안 된 1억 원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한테 구할 수 있다. 그때 보험 대상과 아닌 거를 구별해야 된다. 구별해서 보험사는 2억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보험자에 대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고가 이 3억의 전체 중에 6천만 원을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심을 판단을 했죠. 6천만 원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매장 내 물품의 2억 상당의 4천만 원 매장 갓을 창고 내 있는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, 2천만 원 이 정도의 책임을 지는 거다.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 화재로 인한 손해에게 20%만 부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1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2천만 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험자 대의를 해서 받아가면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원고는 피고한테 구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원심이 6천만 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심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기 반송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가 2억 원을 지급을 했다면 그 2억 원 중에 피고가 부담해야 할 돈 그 돈은 원고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자 대의를 통해서 가져가는 돈이라는 거죠. 결국 원고는 피고에서 2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. 그 말입니다.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들어있는 것과 들지 않는 것에 손해가 양쪽에 다 발생했을 때 그 보험사를 받은 돈, 그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. 그거는 보험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지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거는 보험자 대의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고 원심이 이걸 착각해서 6천만 전액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 보험금이 나온 금액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제3자의 책임은 보험사가 청구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피해자, 원래 있던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. 보험자 대의한 범위에 관해서 살펴본 판례니까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